우리나라 최초의 달계도 탐사선 다노리가 찍은 2023년 올해 첫 지구와 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노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지난 1일 오후 3시 54분 달 상공 117km에서 촬영한 흑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또 2022년 마지막 날인 촬영본도 함께 공개됐는데 달에서 바라본 지구와 달 표면 충돌구 등의 모습이 선명히 담겼습니다. 다노리는 현재 탑재체 성능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달 표면 촬영과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